어? 하랑이 스킨! 스킨 나왔네? 어! 오! 스킨 적용돼서 오 멋있는데? 아빠도 나중에 이런 스킨 하나 받아볼래? 이렇게 먹는거? 어 그래 근데 스킨젝스에서 만들 수 있어! 아빠 원하는거 아빠는 일단은 기본 스킨으로 좀 하다가 나중에 바쁠게 소리가 들려! 어 하랑이 소리 들려? 게임 소리 들려? 어 들려! 아 피기 스킨! 아 오케이! 어! 내가 앞에다 쳤어! 아빠가 땅 받은 데가 여기야라! 와 여기! 언니 여기! 여길 올라가면 되는게 내가 여기다 스티어를 만져야 돼! 어 여긴데 여기 연결은 되거든? 어디요? 아 여기! 어 연결은 되는데 밑으로 더 내려가야 돼! 여기 다른 입구로 연결만 돼! 아빠 여기 다 밝게 다 빛나게 했는데 넓게 어딘가 파서 내려가야 돼! 이쪽 좀 파버리자! 베드락 근처에 다이아가 많아 알겠지? 아빠? 베드락 근처에 다이아가 많다고? 어 베드락! 어 베드락 하나도 못해보셔! 부실 수 없어! 크리에이티브에서만 부실 수 있어! 원래는 진짜 약한데 끝이 없다! 원래는 돌이잖아 원래는 지금 우리 TNT 같은거 없지? 어 TNT 같은거 없어! 있으면 터트려도 갈 수 있겠다! 그치! 근데 TNT도 베드락 못 터트려! 어! 아 그래? 어! 제일 밑에 있는 랑인가? 어! 제일 밑에 있는 랑 그거 부시잖아! 그럼 펠레아웃 월드에서 주고 뭐 어떻게 부셔? TNT로도 안 부셔지는데? 뭐 레드스톤이던지 근데 주진 않아! 크리에이티브가서 하고싶지 근데 크리에이티브가서 하고싶지 진짜로 안되는건가? 한번 볼까? 응 그러면은 미션을 아빠가 하나 또 줄게 미션 하랑이에게 미션 하랑이 미션 좋아하잖아 그치? 응 그렇게 철 갑옷 철 무기 아빠꺼 하랑이꺼 다 준비 좀 해줘 나 근데 지금 아이온을 부어야 돼 알았어 어쨌든 간에 준비해줘 알았지? 응 아니 돌 도끼 좀 하나 만들어줘 돌 도끼? 응 나 이미 있어 하나 알았어 만들어 줄게 내가 지금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알았어 내가 많이 만들게 어 어디로 왜냐면 그 뭐야 아빠 땅 계속 하잖아 지금 죽겠다 어 그래가지고 많이 필요해 그 분인데 어디 아 여기 없지 아 여기 없지 아니 할까? 아니야 나도 나도 여기서 거미 소리 들리는데 거미 아빠 우리 먼저 마임셰프트 찾았다 거의 다야 뭐 철 뭐 금 뭐 그런거 많아 아빠 더 혼자 되는거 같아 우리 좀 더 편데 아빠 진짜 디테일 너 왔어? 응 이제 파세요 이제 아빠 여기 파는데 같이 파자 안 보여 음 따라 봐 아빠 이거 달아줄게 응 응 밑으로 그냥 계속 내려가면 돼 알아 알았지? 그냥 스트레이트 딥 다운하면 라바 나온대 근데 이제 넓게 파 스트레이트 딥 다운하면 우리가 뭐 캘 수가 없잖아 네 내가 계단식으로 그냥 할까 어 계단식으로 쭉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또 라바 나와 뭐하긴 그게 마인크래프트의 작정이야 라바를 찾으려고 네 오케이 좋았어 빨리 파진다 이거 좀 알려줄래 몇 개 있어 지금 네 개 하나는 내가 응 알았어 응 나 톨츠 좀 줄 수 있어? 나 스트레이트 딥이 하나 해 응 아빠가 저리 어두울때 톨츠 다 줄게 응 안 보여 완전히 그래? 아 너 화면은 아빠 화면보다 어둡구나 기다려 말았어 됐어 계속 파세요 응 고마워 라바 찾으면 내가 내가 올라와 라바를 찾은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철을 찾으러 가야 돼 철 오 좀비 소리 난다 좀비 소리 났어? 어 칼만 들고 아빠는 왜 좀비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여기 여기 딥에도 그래 나는 딥이 내가 안 들어와 아빠도 딥 딥 하나는 바로 옆에 있어 아니 여기 안에도 완전 꺾어져서 이 다크해 지금 어 헉 마인캐스트 탈샷다 여기 막 많은데 뭔가 여기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하나 티레즐 많아 막 마인캐스트 막 다야 있고 아 잠시만 아빠 아빠 여기 나한테 따로 마인캐스트 뭐 많아 이게 차 눈 나빠질 거야 나 아니야 지금 그게 밝어 하라 왜 왜 눈 나빠지 하라 아빠 나한테 여기 마인캐스트 마인캐스트 어 이거 준비다 어디 이렇게 마인캐스트 막 마인캐스트 체스트 뭐뭐인지 알아 아까 거미줄 같은 데 걸렸어 거미줄 부실 수 있나 아니 칼로 제일 빨리 불러줘 칼 아 그래? 칼 어 오케이 오 오 잠깐만 오 아 죽겠다 죽겠다 올라가자 일단 오 크리퍼 있다 나 죽었다 응 너 물건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응 근데 내가 알았을 때 왜 왜 이게 뭐야 여기가 응 저게 뭐냐고 저기가 아 마인캐스트 거기 막 막 마인캐스트 막 막 다이아이 있고 냉태고 있고 막 골드 있고 골든 애플 있고 그리고 하트 더 주고 자자 괴물 나왔다 난 잘게 먼저 응 먼저 자고 있어 아빠 올라갈게 이제 혹시 내일 한번 가볼까 그 마인캐스트에 응 가자 가자 알아 땡큐 땡큐 우리 블리즈 한번 찾아볼까 나중에 그래 에메랄드 에메랄드 훔쳐가고 아임 피켓트 훔쳐가고 트레이드하고 그래 나 배드 하나 부실게 만들려면 배드 하나 부시고 다시 해야 돼 와이 배드 와이 배드에다가 레디 이거 아 배드 부시지마 나중에 다시 레드베드 베리 여기서 아 맞아 저기 뭐야 이것 좀 심어야겠다 체리 체리 심어야겠다 아 맞아 맞아 체리가 아니고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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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다가 트레스캔 넣었으니까 나중에 필요없는거 버려 응 절트? 어디있더라 그 내려가는건가 여기 뒤에 있었나 어 여기있다 일럴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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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여기 베리가 있어 아 그거 잘못 심은거야 나중에 나오면 그냥 아빠가 거기서 따갖고서는 부시게 부실거야 응 나는 플레잉할게 여기서 어 어 이즈 치킨스레이브 엑 네오 이즈 치킨스레이브 이즈 치킨스 이즈 치킨스 이즈 치킨스 이즈 치킨스 이즈 치킨스 이즈 치킨스 오 어 왜? 베리밭 되게 커 아빠 왜 이렇게 멀리다 지금 저희 땅이 넓어서 제가 아빠 땅 넓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응 어떤것들은 조금 자랐네 어 그래 근데 좀 늦게 자라는거 같네 베리가 어 아빠 지금 밤 되갈게 이따 빨리 와 응 여기 가까워서 괜찮아 하랑이 집 마음대로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해 알았지 어 어 일단은 어 맞다 써볼게 할게 있어 내가 길 만들거야 길 응 응 응 응 응 와 하나 자랐다 근데 지금 다 자란건 아니야? 응 잡시다 하랑 잡시다 알겠어 갈게 응 땅 만들고 있었는데 길 길 내가 길 만들었어 서벌같고 근데 내가 마라스도 좀 닿아야돼 나 잘게 응 그냥 여기 여기 나는 하랑이 빨간 침대에서? 응 나 빨간색을 좋아하니깐 오케이 좀 되게 해 아빠는 하랑이 파란거도 좋아하는줄 아는데 빨간거도 좋아해 어 빨간게 없어서 저 바르스텔레트 우리집 밑에 있어 죽게 돼있어 좀만 기다려 응 cede 막 골트면서 도망간다 죽었어 음 애플assa 알 forms 이정 보다 응 너는 빨리 잔다 이거지 그쵸? 아빠 형님을 바라보며 애플을 먹어주면 빨리 차? 아니 내가 그냥 지어놔 아빠 일로 와봐 나한테 와봐 왜? 왜? 내가 뭔가 보여줄게 있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빠지지마 내가 여기다 체스틴 만들었거든 막 롤드 플래스 그런거 버리라고? 어 오케이 멀리 다 만들었어 빠질까봐 알았어 그럼 이런거 이렇게 쌓아놔야겠다 그래 계단도 하나 만들어 나 두칸으로 해놓고선 계단? 내가 해놓겠어 계단 만들게 아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해 어디있지 여기있지 아 여기였지? 아빠 응? 그 원코인 식스킨 원 있지? 응 그거는 그거는 베리가 안 아프다 아 진짜? 진짜로? 진짜로? 어 오 좋네 나도 아직 몰라 내가 불 탄다 라바 때문에 아 나무가? 어 괜찮아 여기 불 타도 돼 나무 그냥 스프레딩 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 아 진짜? 어 다 뿌셔야되겠다 쫓겨야되겠다 아 신기한 일들 이런 어 어 여기 브레딩 했다 그게 끓 수 있는데 원래 근데 그게 더 오래 걸려 원래 오 스피? 응 응 응 응 응 아 아 아 아 플랜팅 플랜팅 안 해도 된다고 이 나무는 버려 오 아 아 치킨이 내 베이비 어 치킨 하나 치킨 죽이지 마 안 죽였어 내가 알지 계란 계속 낳거든 치킨이 알아라 나 안 죽였어 응 계란 먹을 수 없는 거 알지 근데 어 근데 뭐 만들 때 필요하다며 뭐 뭐 케이크 뭐 파이 뭐 펑킹파이 아빠 여기 봐봐 아빠 응 보여줄게 있어 여기 봐봐 여기는 돌벨 나중에 벨을 만들어 여기는 내 메일박스 응 신경 안 쓰네 응 하나 그 중요한 것들이야 우리 내가 뭐 그냥 만들어줘 하나 어서 저기 메탈 갑옷을 만들어 줘 아빠한테 아이언 갑옷 갑옷 그 풀 세트하고 칼 칼하고 걱정이야 어 다 어 셔블 어 셔블 셔블 셔블은 괜찮아 셔블은 없어도 돼 아이언 많이 필요해 아직 그냥 곡괭이하고 칼을 하고 갑옷까지만 오케이 아빠는 64개 모았다 체리 하랑이 따서 나중에 먹고 싶으면 먹어 응 나는 나는 이따 우리 잘까 이때네 응 좀 이따 자자 아직은 아직은 완전 밤은 아니니까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뚝뚝뚝뚝뚝뚝뚝뚝 이거 보여줄게 응 아빠 저희만 먼저 뭔가 만들어야 돼 봐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척을 할까봐 응 아빠 이렇게 봐봐 아헤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 척을 하는 거야 응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른 걸로 가는 거지 그래 다른 먼저 인벤트로 있다가 응 이걸 막 막 치면서 다른 걸로 바로 다른 스톱으로 바로 가는 거지 아아 어때 그럼 이렇게 해 어떤 사람들이 응 돌 돌 돌 돌 돌 rier 우리 오늘 처음엔 플레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